1.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은 1.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2.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3. 삶에 대한 회구적 경향이 나타난다. 4.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5. 내양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정답은 3. 삶에 대한 회구적 경향이 나타난다. 2.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 회복성 2. 의존성 3. 조심성 4. 능동성 5. 외향성 정답은 3. 조심성 3.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외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정답은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한도액과 본인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1. 욕구사정기록지 2. 기능상태기록지 3. 장기요양인정서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정답은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5.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함 1. 방문요양 2. 방문목역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4. 주야간보호 6. 요양보호사의 역할 A와 관련 내용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A. 관찰자 B.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A. 옹호자 B.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3. A. 정보전달자 B. 직접 서비스 제공 4. A. 동기유발자 B. 질병의 증상확인 5. A. 숙련된 수발자 B.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 2. A. 옹호자 B.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7.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대상자의 생활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정답은 3.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8. 다음에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개인의 선호와 건강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4.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9.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1. 유기 2. 자기 방인 3. 경제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3. 경제적 학대 10.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3.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지 건무에 배치한다 4.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5.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한다 정답은 2.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11.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5.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정답은 4.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12.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1.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2.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3.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였다 4.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품을 받았다 5.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정답은 2.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13.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4.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5.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답은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14. 다음에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며 빨아서 재사용해달라고 요구하였다 1.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2. 기관장과 의논하겠다며 답변을 피한다 3.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4.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5. 보호자의 의견대로 빨아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4.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15.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1. 시설장과 상의해보겠다며 회피한다 2.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다 4.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5.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정답은 4.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16.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정답은 5.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17.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5.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함 6. 구토 매스꺼움 우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1. 옹 2. 결핵 3. 독감 4. 머릿니 5. 노로바이러스 감염 정답은 5. 노로바이러스 감염 18.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2.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3.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4. 매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5.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정답은 3.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19.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염장식품의 섭취를 격려한다 3.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5. 음식 섭취량을 늘리도록 한다 정답은 3.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20.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2.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정답은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21.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1. 최대 심박출량 감소 2. 심장근육 두께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심장의 탄력성 증가 5.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 1. 최대 심박출량 감소 22. 안압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백내장 2. 결막염 3. 농내장 4. 막막박리 5. 황반변성 정답은 3. 농내장 23. 퇴행성 관절념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2.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3.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4.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5. 통증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정답은 5. 통증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24.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섭취한다 2.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3.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4.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5.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정답은 4.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25. 노인 여성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 보각 감소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3. 요도 기능 향상 4. 호르몬 분비 증가 5. 방광 저장 능력 증가 정답은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26.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3.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를 한다 5.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섭취한다 정답은 2.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27.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는 1. 미래의 개수 증가 2. 혀의 유도 돌기 증가 3. 입술 근육의 탄력성 증가 4. 구강 건조 증상 감소 5.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정답은 5.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28.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오른 것은 1. 폐렴 2. 심부전 3. 방광령 4. 요실금 5. 기관지역 정답은 2. 심부전 29.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2.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4.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5.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정답은 5.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30.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비처방약을 구입하여 복용할 때 대처 방법은 1. 장용 코팅제는 쪽에서 복용하게 한다 2.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해 두도록 한다 3. 약 복용을 자제하고 통증을 최대한 참게 한다 4.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5.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30.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위장장애가 있을 때에는 약의 용량을 줄인다 2.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한다 3. 약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다 4.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다 정답은 4.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30. 장기 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오른 것은 1. 기관의 신규사업 홍보 2. 요양보호사의 근무평가 3. 서비스질의 지속적인 관리 4.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실시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3. 서비스질의 지속적인 관리 33.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 A와 기록내용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상태기록지 B. 상담내용 및 결과 2. 사례회의록 B. 대상자 욕구사정 3. 인수인계서 B. 사고내용과 대응결과 4. 급여제공계획서 B.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5. 장기 요양급여제공기록지 B. 서비스 제공시간과 내용 정답은 5. A. 장기 요양급여제공기록지 B. 서비스 제공시간과 내용 34.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진정제를 투여한다 2. 큰 소리로 대화한다 3.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4.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준다 5. 동작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정답은 3.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35. 시설에서 인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하여 버린다 3. 대상자의 감기지 않은 눈은 그대로 둔다 4.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5. 베개를 제거하여 머리를 낮추고 똑바로 눕힌다 정답은 4.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36. 신체 활동을 도울 때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 지금 목욕하세요 다음주까지 기다리면 냄새나요 2. 코추를 잡아 뽑으니 억제대로 묶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3. 지금 마침 식사하셔야 설거지하고 점심 준비할 수 있어요 4. 화장실에 가면 서로 고생이니까 이제 간이병기를 쓰면 좋겠어요 5.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주무시는 동안에는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을게요 정답은 5.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주무시는 동안에는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을게요 37.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2.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준다 3.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5.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돕는다 정답은 4.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38.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2.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추어 건다 3.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넣는다 4. 영양액은 1분의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구토 증상이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한다 정답은 4. 영양액은 1분의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9. 대상자의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가루약은 물에 녹여 냉장 보관한다 2. 알약은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한다 3. 귀약은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둔다 4. 안영고는 상온의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5. 물약은 주사기에 1회분씩 나누어 보관한다 정답은 4. 안영고는 상온의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40.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오른 위치는 1. 각마귀 2. 비록관 입구 3. 위농꺼풀 상안검 4. 하부 결망랑 중앙 5. 상부 결망랑 내측 정답은 4. 하부 결망랑 중앙 41.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옷을 벗으려고 한다 서성거리면서 안절부절못한다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1. 밖으로 같이 나가 산책한다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시킨다 3. 평소에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4. 실내 온도를 낮추어 시원하게 해준다 5.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정답은 5.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2.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화장실 문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 3.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4. 화장실 입구에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5. 화장실 조명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희미하게 한다 정답은 2.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 43.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2.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3.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번 세척한다 정답은 1.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44.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1. 둥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2. 기저귀 안에 속기저귀를 대준다 3. 기저귀는 하루에 3번 교환한다 4.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정답은 4.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45.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아랫배 통증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 2.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준다 3. 배가 편안해질 때까지 금식하게 한다 4.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유치 도뇨관을 잡아당겨 위치를 조정한다 정답은 4.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46. 대상자의 칫솔질을 도울 때 칫솔의 치약을 올바르게 짠 경우는 정답은 4. 47.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보온을 위해 나일론 양말은 심긴다 2. 피부가 자극됨으로 마사지하지 않는다 3.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4.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둥글게 잘라준다 5.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알코올로 소독해준다 정답은 3.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48.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목욕담요로 복부를 돕는다 2. 둥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깐다 3.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 4.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5. 회음부 세척 후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정답은 3.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 49. 스스로 세면할 수 없는 대상자의 세면을 돕는 방법은 1.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2.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을 자른다 3. 면봉으로 귀 속의 귀지를 닦는다 4.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5. 입, 코, 귀, 눈, 목의 순서로 닦는다 정답은 2.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을 자른다 50.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1. 건강한 팔, 머리, 마비된 팔 2. 건강한 팔, 마비된 팔, 머리 3.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4. 마비된 팔, 건강한 팔, 머리 5. 머리, 마비된 팔, 건강한 팔 정답은 3.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51.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는 정답은 2. 52.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눕히는 순서는 가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나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준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눕힌다 라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마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베개로 등을 받쳐준다 정답은 4. 가, 라, 다, 나, 마 53.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똑바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정답은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4.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2.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한다 3.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4.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4.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5. 보행벨트를 이용해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정답은 1. 56. 그림과 같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것은 정답은 5. 바닥 끝에 고무 상태 57.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 물품을 처리한 후 고체 비누로 손을 닦는다 2. 사용한 장갑은 밀려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 3.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4.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 가래를 흡인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한다 정답은 4.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8. 다음 중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1.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 2.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3.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있는 대상자 4. 시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5.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 5.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건을 선반 위에 올린다 2.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다 3.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4.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잡게 한다 5. 승강기를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시킨다 정답은 3.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60.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1. 누룽지 2. 조개젓 3. 강된장 4. 찐고구마 5. 마른 오징어 정답은 4. 찐고구마 61. 실내 습도가 낮을 때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1차적인 건강 문제는 1. 고체온증 2. 야간 수면장애 3. 엉덩이 부위 욕창 4. 호흡기 점막 건조 5. 겨드랑이 피부 발진 정답은 4. 호흡기 점막 건조 62. 제가 대상자가 요구한 물건을 사다 주었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앞으로 물건 구매 대행은 어렵다고 말한다 2. 유사한 물건이라며 그냥 쓰라고 권유한다 3. 해결 방안에 대해 가족과 의논하여 처리한다 4.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5. 원하는 물건을 대상자가 직접 구매하게 한다 정답은 4.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63.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2.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둔다 3.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4.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5. 온수 수도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한다 정답은 3.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64.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3.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재한다 4. 청소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5.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정답은 5.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65. 치매 대상자가 명절이라 고향집에 가야 한다며 짐을 쌌다 풀었다 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고향집에 혼자 갈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고향집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4.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개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5. 지금은 고향집에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4.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개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66. 치매 대상자가 점심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이 빈 그릇이 어르신이 드신 거 맞죠? 2. 그새 깜빡하셨네요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3. 지금 2시에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4. 몇 시에 점심을 드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5. 언제 식사했는지 다른 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답은 3. 지금 2시에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67.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4.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5.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정답은 1.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68.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갑을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본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3.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한다 4. 딸에게 더 좋은 지갑을 사오게 하겠다고 말한다 5.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정답은 5.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69.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고함을 치며 요양보호사를 때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팔을 잡아 행동을 멈추게 한다 2.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3.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4.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한다 5.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한다 정답은 3.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70. 해질령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3.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 4.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5. 피자와 콜라를 제공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정답은 4.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71. 냇물 소리나 새벽닭 울음소리 등 청각을 활용한 인지 자극 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1. 공감력 증대 2. 계산력 증진 3. 억제력 향상 4. 진압력 강화 5. 친화력 확대 정답은 4. 진압력 강화 72.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편안하게 대면하는 방법은 1.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넨다 2. 손가락으로 대상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말한다 3.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있으면 등 뒤에서 말한다 4. 아직 잠에서 덜 깬 대상자에게는 옆으로 조용히 다가간다 5.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 1.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넨다 73.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치매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 안 돼요 여름옷 입으면 감기에 걸려요 2.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알고는 계신 거예요 3. 원하시는 대로 여름옷을 입고 나가세요 4.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있고 함께 나가요 5. 그 옷 입고 나가시면 제가 아드님께 혼나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정답은 4.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있고 함께 나가요 74.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1.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못 오죠 2. 우울해지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3.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더 외로워요 4. 그동안도 잘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5.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정답은 5.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75. 옷이 젖었는데도 갈아입기를 거부하는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옷을 갈아입으면 상쾌할 거예요 2. 언제 옷을 갈아입으면 좋을까요 3.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4. 이러다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돼요 5.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가 싫으시군요 정답은 4. 이러다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돼요 76. 다음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1. 시각장애 2. 운동장애 3. 이해력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결핍장애 정답은 3. 이해력장애 77.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어 하인리이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정답은 1. 78.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정답은 1. 79.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아빡의 위치는?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4. 라 80.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정답은 4. 모인 4. 조언 4. 트리더 5. ty 튕記